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안 돼 위연하게 마지막 길에 어찌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가 이장의 무상 개술이야 전부를 얻거나 모두를 잃거나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야 알지 그것이 권력이지 그래서 난 전부를 얻을 걸세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진 않아 결국 전부를 잃는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어망하게 누가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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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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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